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자오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칼리리눅스 최신 버전 기준으로 VM에어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 설치하고 그 다음에 버추얼 박스에서 설치하는 것과의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제가 또 강의로 추가한 이유는 최근에 이제 버추얼 박스에다가 칼리눅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오류들이 이제 발생했다는 그런 질문을 받았고요. 사실 그 오류들은 제가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아니면은 제가 이제 그 구글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VM에어 플레이어에다가 설치하는 방법들을 좀 제안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후에 이제 버추얼 박스하고 장단점들 이제 버추얼 박스로 설치했을 때의 그런 장점들과 그 다음에 좀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칼리눅스를 사용을 할 때 두 개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해둔 상관은 없는데 이 강의를 듣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VM에어 플레이어에서 칼리눅스 설치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박스보다는 조금은 좀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칼리눅스 설치 과정을 잠깐 보면은 칼리눅스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저희가 7집으로 이미지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설치하는 이미지도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별도로의 파일들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설치 과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추천하는 것은 이미 이미지가 되어 있는 이 7집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냥 불러오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뒤에 이제 환경에 맞게 네트워크 등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글에서 칼리눅스 다운로드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공식적인 칼리눅스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여러가지 형태의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게 칼리눅스 설치 파일이죠. 설치 파일을 가져와서 설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이미지들을 받으시면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설치 과정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운다운다운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맞게 이렇게 뭐 디스크도 분리를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여러가지 설정들을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 과정은 어차피 요거는 대비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VME하고 버추얼 박스 이미지가 벌써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칼리눅스에서 직접 한번 다 설치 기본으로 설치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배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VME하고 버추얼 박스인데 이전에 강의에서는 이제 버추얼 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전 강의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 VME어 플레이어에서 설치하는 과정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VME어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다 64비트를 사용을 하고 있죠. 여기는 VME어 플레이어 자체가 64비트 광경에서만 설치가 가능해요. 그랬더니 VME어 64비트를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뭐 상황에 따라 32비트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거의 뭐 지금 사용하지는 않죠. 그래서 64비트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페이지 쪽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토론트로 받을 거냐 직접적으로 받을 거냐 두 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64비트 직접적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7집으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받으시면 됩니다. 속도는 보통 한 아침에 받으면 조금 빨더라고요. 빨라요. 근데 이제 어느 시간대는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추얼 박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아래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전 동영상 제가 참고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저와 같이 최대한 그 D드라이브의 VMA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교육을 가끔 하다 보면은 C드라이브에다가 이제 이미지들을 압축을 해제하고 또 그 이미지들을 VMA 쪽에서 불러와서 관리하거나 아니면 버추얼 박스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실제 압축을 해제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용량이 계속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스냅샷 기능이란 거. 이게 한 번 더 이미지를 그 상태에서 복사를 하게 돼요. 나중에 작업을 하기 전에요.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거를 하다 보면은 또 두 배 세 배 용량들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사용하다보면 C드라이브가 꽉 차버립니다. 그래서 C드라이브가 용량이 꽉 차버리면은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실행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VMA라는 것을 가상 환경들을 많이 사용하는 환경이다. 그리고 또 특히 IT 보안 쪽에서 이런 여러가지 테스트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D드라이브의 별도의 드라이브를 아니면 외장하드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아요. 최근에 1테라 정도의 용량들을 또 저는 사용하라고 많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저처럼 여러가지 그러한 환경들, 가상 환경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칼리 디눅스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버전별로 두 개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축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하나 더 이렇게 복사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압축을 해제할 때 지금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반디집으로 풀고 있는데 반디집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유는 7집이라는 것이 R집에서 만약 풀다 보면은 가끔씩 오류가 발생을 해요. 있어야 할 파일들이 압축이 해제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관에서 사용하려면은 라이센스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반디집은 무료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고 뭐 7집이든 여러가지 압축 형태들을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반디집으로 압축을 7집을 해주시면은 여기에서 이미 설치했던 이미지들을 다 이렇게 압축을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해제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vmware 플레이어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vmware 플레이어라까지만 치셔도 다운로드 페이지가 아마 나올 것이고요. vmware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주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워크스테이션 프로를 구입을 했다면은 플레이어도 같이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즈용 워크스테이션 15.5의 플레이어 요것을 지금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설치를 해주시면은 됩니다. 요거 플레이어 버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용 버전 아니면 상용 목적이 아니면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개인 이용일 때는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제가 지금 현재 보는 플레이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은 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설치가 되면은 이제 컴퓨터를 재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압축이 다 해제하고 난 뒤에 재시작을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누르지 마시고요. 자 압축을 다 해제하면은 이렇게 폴더 안에 또 이렇게 폴더 안에 이렇게 이미지들이 다 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md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 파일이라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이 vmx 파일, vmxf 파일 요 파일들이 이제 나중에 불러오게 될 건데 현재 아까도 뭐 이야기했듯이 r집으로 풀다 보면은 일부 요 파일들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반디집으로 권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요거를 플레이어에서 직접적으로 한번 다운로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mx 플레이어 검색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설치를 하면은 아마 바탕화면이나 그런 곳에 이렇게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예, 그거를 실행하시면은 되고요. 여기서 바로 그냥 불러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쪽에서 파일에서 오픈을 하시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설치 파일을 가지고 직접 설치를 하겠다. 하나씩 하나씩 설치하겠다면 new virtual machine 이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압축 해제한 것은 오픈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불러오시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경로, 아까 저희가 압축을 해제했던 경로로 가시면은 vmx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vmx 파일을 요거를 그냥 불러오시기만 하면은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뒤에서 이야기했지만은 virtual box처럼 어떤 오류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불러오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어떤 네트워크 환경들을 브릿지로 할지, 나트로 할지 이런 것들, 아니면 혹은 다른 것들 네트워크를 또 하나 추가할지는 여기서 선택하시면은 돼요. 그래서 add를 눌러서 선택, 추가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나트로 되어 있다면은 다른 것들은 건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를 바로 구경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어떤 거에 권한들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 머신에서 권한들을 가지고 갈 것이냐로서 iCopy를 기본적으로 해주시면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이 나와야 이제 정상적인 것이고요. 여기서 엔터 누르시면은 됩니다. 넘버락키가 지금 중간에 계속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넘버락키를 한번 넣어주시면은 눌러주시면은 됩니다. 이게 서로 얘하고 얘하고 넘버락키가 안 맞아가지고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은 돼요. 그래서 자꾸 이런 오류들이 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맞춰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루트. 여기는 루트고요. 패스워드은 tor입니다. 그래서 실행되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죠. 아마 버츄럴박스 제 것 동영상을 보고 버츄럴박스 하다가 VMI 화면은 바로 실행되기 때문에 아마 좀 놀랄 겁니다. 쉬워요. 생각보다 쉽고, 그 다음에 오류들이, 변수에 대한 오류들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트 환경으로 했다면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가상 환경하고 통신이 아마 될 겁니다. 아무런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요. 근데 이제 VMI 화면 플레이어의 단점이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실제 하나씩 하나씩밖에 올라가지 않아요. 이미지예요. 그래서 VMI 화면 플레이어를 사용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다음에 다른 이미지들을 불러온다. 그러면 VMI 화면 플레이어를 하나 더 실행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미지를 해제한 것들을 불러와셔야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칼리누스는 여기에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다른 환경들은 똑같이 불러와서 여기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게 같이 공유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들을 여러 이미지들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VMI 워크스테이션 프로를 구입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버츄얼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지가 않죠. 한 머신에서 여러 가지들을 다 운영을 같이 할 수가 있죠. 걔는 자동으로 자기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프로세스를 뿌려주는 거죠. 그게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VMI 플레이어에다가 설치하는 과정들을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버츄얼 박스하고 박스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장단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버츄얼 박스의 장점들은 이제 우선은 무료 라이센스로 사용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까처럼 어떤 플레이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기능들이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스냅샵 기능이에요. 스냅샵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이미지가 있으면은 여기서 운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얘까지 내가 작업들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스냅샵을 찍어 놓으면은 동일하게 현재 상태가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또 작업을 할 때 여기에서 작업을 하다가 얘는 이 작업들을 하면은 또 다시 뭔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작업했던 것들이 뭔가 잘못되면은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것들이 바로 스냅샵 기능인데 이 스냅샵 기능들이 버츄얼 박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근데 vmware 플레이어에서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워크스테이션 프로를 구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vmware 워크스테이션 프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비싸요.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비싸는데 가격대가 뭐 20만원에서 30만원대 안에 그 다음에 블랙프라이데이 때는 조금 더 쌉니다. 10만원대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구입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사 기능이나 네트워크 기능들이 제가 교육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버츄얼 박스가 조금 더 더 수월해요. 사실 이게요. 그래서 vmware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렇게 복사를 한다거나 뭔가 할 때 조금 뭔가 오류가 가끔씩 발생할 때가 있고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전에 영상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했고 해결 방안들을 좀 이야기한 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칼리뉴스 영상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버츄얼 박스 같은 경우는 무료 라이센스이다 보니까 실제 오픈되어 있는 어떤 자동 진단 오픈소스 도구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vmware 플레이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겁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자동 진단 오픈소스 도구란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냅샷 기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자동 분석 진단은 도구들이죠. 악성 코드 분석에서는 이렇게 쿡쿡 샌드박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모바일 진단 같은 경우는 모브 SF라고 제가 이전에 이것도 설명을 했는데 이런 모브 SF 같은 기능 중에서 이 버츄얼 박스들을 사용을 합니다. 개발 관련된 오픈소스들도 다 버츄얼 박스를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스냅샷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성 코드 분석을 하다 보면 여러 스냅샷 기능들이 필요로 해요. 그 다음에 초기화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악성 코드 분석을 하고 다시 또 그 결과들을 가져와서 또 초기화를 하고 그래서 오픈소스 도구들은 이 버츄얼 박스하고 이렇게 초기화하고 자동하는 것들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장점들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당연히 장점이 있으면 단점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단점이라는 것은 VME하고 비교했을 때 단점들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겠지만 교육을 하다 보면 설치 과정에서 오류 발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USB 관련된 오류들과 아니면 가상화 관련된 오류들 특히 제일 문제가 한글 경로 문제가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설치할 때 그 이름을 한글로 쓰죠. 한글 이름을 한글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설치가 될 때는 내 문서라는 곳의 안쪽에 설치가 됩니다. 그 관련된 거요. 근데 이제 내 문서라는 것이 사람 이름이 들어가죠. 한글이 들어가게 되면 이 버츄얼 박스 같은 경우는 이 한글 관련된 처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뭔가 한글 경로가 들어간다거나 일부 띄어쓰기가 좀 들어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렇게 들어갔을 때 이 버츄얼 박스에서는 설치 과정에서 이 세션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세션 문제들을 해결을 제가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최고 해결방은 뭐냐면 다시 버츄얼 박스를 기존 거 이미지들이 다 날리고 다시 불러온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버츄얼 박스를 다시 설치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버츄얼 박스를 많이 활용을 하곤 하는데 노트북마다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 것 동영상을 보고도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들을 주시는데 사실 저도 모든 해결 방안은 모릅니다. 그때그때마다 저도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그냥 칼리니우스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버츄얼 박스보다는 저는 VMA 플레이어를 조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플레이어를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런 문제들을 만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칼리니우스를 사용하다가 나는 정말 작업마다 스냅샵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버츄얼 박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거나 아님 VMA 워크스테이션 프로 버전을 구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